연막작전 상대가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버러지도 230 주고 산다 하면서 약간 좀 방심하게 하려고 연막작전 버러지가 230입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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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킹님 아니요 다른게 버러지를 230원 주고 사서 팀에 피해를 끼치는 거랑 공짜로 들어온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버러지를 돈 주고 샀다니까요 버러지는 주워도 못마땅한 방정인데 그거는 돈 주고 샀으니까 더 버러지죠 버러지를 돈 주고도 사는데 돈 주고도 안 사는 사람은요 버러지를 돈 주고 막말로 버러지를 돈 주고 왜 사요 버러지를 지나가다가 쓰레기 주셔서 집에 가져가요 무슨 쓰레기통 뒤져요 그러면 막말로 오킹님 돈 주고 쓰레기 돈 주고 삽니까 막말로 쓰레기 돈 주고 진짜 쓰레기를 돈 주고 사 그러면 진짜 아 울음이에요 근데 아 울음에요 근데